똥병!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의미심장한 문재인 표 책방정치 여당에서는 뭐 잊히고 싶다더니 국민과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국민과 싸우자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이 여론조사 보면 30% 있잖아요. 또 문재인과 이재명을 응원하는 그리고 민주당을 응원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뒤집어 엎겠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책방정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이 유죄를 받다 실형을 받으니까 조국 책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해요. 조국 책을요. 이거는 다소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건데요. 자 조국이 실형받은 건 뭐죠? 사법부의 실형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사법부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법부에서 지금 이재명이 구속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검찰, 사법부에 올라가서 재판할 거고 이런 거 믿지 말고 우리 뒤집어 엎자. 이런 싸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호사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야 조국 이제 실형받았지. 조국 구속될 거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재명. 아 이 죄가 엄청나서 이건 뭐 빠져나올 수 없어. 이재명 구속이고 그 다음은 자기한테 수사가 들어올 텐데 야 이건 뭐 나는 뻔하다. 이거 구속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한 거예요. 아 뒤집어 엎자. 촛불의 그 짜릿함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크 촛불 토요일마다 들고 그냥 광화문을 점령해가지고 가진 가짜 뉴스로 선동하면서 그냥 온 언론도 지지꾼듯이 조용히 다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촛불 난동의 기세에 온 나라가 쫄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정권을 찬탈했잖아요. 임기 채우지도 못하게 하고 감옥 보내고 얼마나 짜릿해요. 문재인 입장에서는. 오죽하면은 세월호 거기 단원고에 가서 보니까 고맙다 그랬잖아요. 미안하다 고맙다. 얼마나 고마웠어. 그거를 다시 노리는 거 아닌가. 다시 말해서 사법질서에 맡겼다가는 자 조국 실형 2년. 자 이재명이 이제 뭐 살벌하게 형 받고 갈 거고 그 다음엔 자기 갈 건데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야 되는데 아 안 돼. 사법질서 안 돼. 그래서 조국 실형 나오자마자 조국 책을 추천하면서 사법질서 믿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들고 일어납시다. 촛불의 추억으로. 이거야. 그래서 대놓고 촛불 난동 불이라고는 얘기 못하고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합세해서 사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촛불 난동. 그것보다 더군의 촛불 난동. 이래서 민중 봉기. 이렇게 해서 자기들 지지하는 인구가 한 30% 된다고 믿잖아요. 그 30%가 일어나주면 각자에서 일어나주면 윤석열 정부 무너뜨리고 그럼 당연히 수사 안 받는 거지. 그리고선 탄핵으로 몰아가고 난동 부리고 그다음에 정권을 부정선거에서 찾아오자.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조국이 유죄가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바로 책을 추천하면서 책방 정치하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면서 이 노림수를 노리는 거예요.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 이 책이 훌륭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훌륭한 사람이 쓴 훌륭한 책인데 억울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징역 2년 받았다 이거예요. 이런 사법분이네 믿을 수 있어? 인민들이여 일어나라. 우리 뒤에는 북한도 있고 중국도 있다. 뭐 이거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안철수는 이제 와서 문재인이 욕을 합니다. 국민 두 동강 냈다. 시대 과제 해결도 못했다. 어이 안철수 씨 당신 때문에 문재인이 대통령 됐잖아. 당신이 만들어줬잖아. 당신이 그때 홍준표하고 단일화 했으면 홍준표가 이겼잖아. 득표율이 다 나오잖아. 증명해 주잖아. 단일화 안 해가지고선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 줘놓고 그리고 문재인 나중에는 또 끌어안고 난리 치고 그랬잖아. 뭐 하는 거냐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해 이제 와서 한 번에도 통렬한 사과 한 적 있어? 문재인 대통령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문재인한테 속았습니다. 한 적 있어? 지나가면 끝이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하고는 달리 통렬하게 통렬하게 비판을 이 사람도요. 도올 김용욱 소개하는데요. 도올도 문재인을 엄청 빨아대꼈어요. 좌파인 거 다 아시죠? 도올. 아 문재인 하면 사죽을 못 썼어. 노무현도 그렇고 디제이도 그렇고 특히 문재인한테 엄청나게 칭찬하는데 지금 개쌍욕으로 돌아섰습니다. 도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전에 다큐미. 해외 행사가 53개국 675개. 다시는 문재인과 같은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의미 없도록 다시 한 번 들어보세요. 국내 행사가 1195개. 1825일 중에 해외 행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에서 태어나지 않도록 다시는 그런 의미 없도록 우리가 빌어야 돼요. 자 돌 얘기 들으셨죠? 문재인을 빨아 제끼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욕하고 그러더니 이제는 다시는 문재인이라는 게 이 땅에 대통령 되지 않도록 우리가 빌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난리치네. 그리고 아까 탁현민이 얘기하는 거 들었죠? 생쇼를 그렇게 많이 했네. 행사. 국내 행사가 뭐 천몇백권을 했네. 쇼만 하는 놈들. 근데 지금 이 쇼가 큰 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큰 쇼는 뭡니까? 자기들 감옥 안 가려고 절체절명의 쇼. 난동. 민중 봉기. 이 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도올이가 실형 받자마자 도올 책을 추천하는 데서 제가 간판한 거야.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왜 책방 정치. 그때부터 이상했잖아요. 왜 책방을 내고 무슨 주접을 떠나 그랬더니 아 책방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구나. 책을 추천하면서 또는 책방에서 세미나 같은 거 열면서 정치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죠. 이런 책을 추천하면서 사인 보내고 여기서 코멘트를 하면서 사인 보내서 결국은 사법질서에 응하지 않고 민중 봉기로 자긴 감옥 안 가고 뒤집어 엎겠다. 윤석열을 전부 끌어내리고 뒤집어 엎겠다. 누구와 함께? 이재명과 함께. 애매모어. 조국이 인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조국도 편들어주면서. 그래도 조국을 응원하는 사람 아직도 있거든요.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그 저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그 안찰스 씨는 아 햇소리나 해대고. 이게 뭐 정식적으로 발표가 나오겠지만요. 컷오프. 과반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그게 이제 뭐 안철수는 미리 뭐 하루 만에 공개가 흘러나온 거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한 해만에 그러더라고요. 흘러나온 거는 좀 잘못이지만 그게 무슨 부정선거한 건 아니잖아. 김기현이 뭐 1등 한 걸로 나왔다는데 결과 나올 때까지 뭐 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여러분한테 또 같이 얘기를 나누죠. 문재인이, 이재명이 수상하네요. 뒤집어 엎겠다는 거는. 자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냐. 맞불을 놔야죠. 감히 뒤집어 엎지 못하도록. 그리고 사법당국, 또 경찰.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또 촛불 난동이라든가 광우병 소동처럼 저렇게 들고 일어나면요. 가차없이 싹 잡아 쳐놔야 돼요. 싹 잡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간첩들이 지금 준동했죠. 다행히 몇 명 잡았지만 몇 명 잡아가지고 안 돼요. 수만 명 있어요. 수만 명. 그것도 황장협 선생 때 수만 명. 수십만 명일 거다 지금. 그들이 준동하면요. 아 이게 게임이 안 되고. 어마어마한 거 버리는 쇼를 진짜 쇼를 기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무섭다. 아 국민의힘이 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인식을 못해. 그리고서는 이 좀 아스팔트 행동에서 강력한 사람들 다 소류 심사해서 버겁다고 다 잘라버리고. 그냥 얌전하고 지들 다루기 좋은 사람들로 어떻게 이렇게 버무려서 금빼지만 한 번 더 달면 된다. 이런 작전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 무시무시한 기획을 저 무시무시한 민중 봉기 일으키고 그러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국민의힘이 하기에 촛불 난동 때도 62명이 배반해가지고 민주당하고 합쳐가지고 박은혜 대통령 몰아낸 사람들이니 말하면 뭐하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뭐라 앞장서겠지. 62명. 뭐 2명 될려나. 한 50명 될려나. 그렇지. 그때 숫자가 더 적어도 되지. 왜냐하면 지금 100유석이니까 거기다가 뭐 무소속 저쪽 편 무소속 같이 하면 지금 75석 되잖아요. 그러면 몇 명 없어도 되지. 지난번처럼 62명 없어도 되지. 한 30명만 배반해도 30명은 충분히 배반할 것 같은데 양아치들 너무 많잖아. 다들 이게 제거하는 거 보십시오.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국힘당. 그렇다고 국힘당 이거 말고 대안이 없잖아요. 보수 정당이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만 믿는데 그래서 이번에 당대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철수가 당대표 되잖아요. 그냥 바로 윤석열 단행으로 몰아갑니다. 위험합니다. 이준석. 와 천아람 난동하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든지 안철수하고 손잡고 안철수 당대표 만들어가지고 지내 지분 챙기고 그 다음에 윤석열 좀 무너뜨리기에 민주당과 합세하려고 도리가 기도해 기도해야 된다네. 다시는 문재인 같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데 그 문재인이가 빅쇼를 준비하고 있은 거. 아 참. 아.